근데 저 당근에 물건 올리고 이렇게까지 빨리 팔린 게 처음이에요 아 네 지금도 알람 계속 울려가지고 잠깐 꺼놨거든요 뭔데 이렇게까지 난리지? 200만원짜리를 10만원에 파니까 당연히 난리지 아 남자들 원래 조던 좋아하잖아요 10만원 보내드리면 되죠 계좌번호 바로 불러주세요 오 되게 쿨거래 하시네요 저 국민은행이고요 6244 이거 불안한 거 이거야? 어 오빠 왔어? 나 이거 당근 거래 좀 빨리 할게 당근 거래? 오빠 새끼 신발 팔아가지고 용돈 좀 벌려가 아 제가 어디까지 불러드렸죠? 624401까지 뭐? 뭐야? 형님 이런 신발 있었어? 이 신발 알아? 당연히 알지 이거 얼마에 파는데? 10만원 뭐? 10만원? 응 왜? 저기요 그 624401 다음 바로 불러주세요 아 011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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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왜 10만원을 팔아? 왜? 아니야? 맞아요! 아 제가 지금 좀 급해가지고요 624401 다음 뭐라고 하셨죠? 0411 송영아 잠깐만 잠깐만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송영아 이 신발 있잖아 나 주면 안 돼? 응? 아 신고 싶어서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지금 거래하러 나왔는데 왜 자꾸 끼어드시냐고요 아니 남자친구로서 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지 뭐예요 당신? 왜 그래? 아 지금 엄연히 약속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건데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? 아니 약속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거고 기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? 안 썼잖아?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? 아 지금 약속 잡고 거래하러 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예의야? 아 송영아 그게 아니라 이 신발이 원래 아 됐어 이거 내가 팔든 오빠한테 주든 그거 그냥 내 맘 아니야? 죄송해요 제가 그냥 계좌 찍어드릴게요 네 찍어주세요 아 여보세요? 아 예 형님 아 저 지금 송영이랑 같이 있습니다 아 예 송영이가 있잖아요 너 이거 신발 팔면 이 오빠한테 말 안 하네 아 미쳤어? 아 왜 그래? 아 그니까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나 이거 선물 주라고 그치 이게 뭔데 이렇게까지 해? 아 갖고 싶어서 그래 갖고 싶어서 아 진짜 찌질하게 왜 그러세요 아 뭐 찌질하게? 아 그쪽 같으면 안 그러게 생겼어요? 알겠어요 알겠어 아 그럼 10만 원 드리고 당신도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됐죠? 10만 원 같이 헛소리하지 마세요 아니 뭐야 나 헛소리 하고 있어 아니 당신은 뭔데 자꾸 뺏어요 내가 지금 거래하겠다 하는데 남자친구니까 그러죠 아니 남자친구고 뭐고 이분이 나한테 판다 그랬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? 알았잖아 조던 트래비스 스캇 프라그먼트 레트로로 어 어떻게 알았어? 당근 채팅으로 누가 알려줬다? 하... 와... 뭔 신발이 200만 원이냐? 와 미쳤다 그치? 그치... 저기 그 계좌번호 마자 찍어주시면 팔레븐 꺼져! 네? 그거 좀 극까지 걸어 줘 이리 와봐 야 200만 원 아 잠깐만 뭐 하려고 돈 없다고 시랄금 나한테는 아이 씨... 말해 오빠 잠깐만 아니 잠깐만 얘기 좀 들어봐봐 오빠 오빠 아니야 말해줘야지 아니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거참 아아 아아 좆바 아니라고 말해줘야지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